지워지지 않고 저렇게 남아있다는 게 정말 미스테리하군요. 미지하로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바다 건너 그곳에 새들의 낙원이 있습니다. 비밀의 수, 아마존을 품고 있는 생명의 땅이기도 하죠. 370여 개의 수수께끼 같은 지상화. 신기루 같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불모의 사막까지 페루로 떠납니다. 한반도의 여섯 배 크기인 페루. 넓은 땅덩이만큼 기후도 다양합니다. 만년설과 사막, 열대우림이 공존하는 곳인데요. 태평양 연안의 수도 리마에서 아마존의 도시 이키또스로 향합니다. 페루 안데스 산맥에서 발원해 대서양으로 흘러드는 아마존감.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열대우림을 품고 있습니다. 마마존의 관문, 이키또스를 찾았는데요.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으로 고무수요가 늘어나면서 이키또스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 흔적이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에펠탑의 설계자인 구스타프 에펠의 작품입니다. 아, 이게 지금 다 쇠로 되어 있어요. 나사에 피에로. 나사에 피에로. 네. 네. 파리 만국 박람회 전시작품을 유럽인 사업가가 구입해 이키토스로 가져왔다는데요. 지금은 관광명소가 됐습니다. 이키토스에선 자동차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도로에 오토바이 엔진 소리만 가득합니다. 이키토스 외광, 벨렌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이키토스 최대의 시장이 서는 곳인데요. 현지인들도 즐겨 찾는 벨렌시장입니다. 이 아마존 일대의 강뿐만이 아니라 그 일대에서 나오는 산의 진리가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곳. 오, 여기. 뭔가 꾸물거리는 게 보입니다. 우와, 군뱅이 사춘쯤 될까요? 아마존 밀림에 사는 딱정벌레 유충이랍니다. 아, 메디시날. 아, 메디시날. 아. 용기 내서 먹어봤는데요. 육즙이 터질 때 살짝 당황했지만, 오, 생각보다 맛이 괜찮습니다. 벨렌시장의 명물, 악어고기입니다. 와, 이게 진짜 말로만 듣던 악어 꼬리인데, 이야. 아, 근데 이게 가슴 아프게 너무 부드러워요. 이야. 냉장시설이 따로 없어 갓 잡은 고기를 판매한다는데요. 오, 지금 거의 통째로 들어왔어요. 머리 빼고. 아마존강에 살던 녀석입니다. 외지인들의 밀렵은 불법이지만 원주민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고 사냥을 한답니다. 악어고기는 닭고기나 돼지고기보다 단백질이 풍부하답니다. 오랜 옛날부터 아마존 원주민들의 보양식으로 사랑받아왔는데요. 언뜻 닭가슴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악어고기는 과연 어떤 맛일까요? 악어고기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생선하고 닭고기의 중간인 것 같아요. 야생의 아마존. 그 진한 풍미가 온몸 가득 전해집니다. 이제 아마존 정글 깊숙이 들어갑니다. 세계 최대 열대우림 아마존. 거대한 강을 따라 크고 작은 마을이 들어서 있습니다. 페루 국도의 65%가 밀림이라고 하는데요. 인구는 얼마 안되지만 동식물의 낙원입니다. 이 동네가 너무 평화로운데요.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는데요. 정체불명의 상자가 눈에 띄네요. 무척 귀한 건가 봅니다. 뭔가 보물창고 같은 걸 보여주시려고. 도대체 뭘까요? 아마존 강에서 잡은 물고기들입니다. 냉장고가 없어 얼음을 넣어 보관하는데요. 수억 년 전부터 아마존에서 살았다는 아로와나.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립니다. 세상 느긋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네요. 최근 무분별한 벌목과 밀력으로 어미를 잃은 야생동물이 늘고 있답니다. 울창한 정글 속 원숭이 보호소가 있습니다. 아 정말 귀엽죠? 원숭이가 손님 마중을 나왔네요. 페루 거미 원숭이입니다. 페루 거미 원숭이입니다. 아주 영리하고 재빠른 녀석인데요. 엄마 일은 아기 원숭이입니다. 헤어지기 싫은가 봐요. 마음이 짠했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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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근 숲속에 200여 마리의 원숭이가 살고 있답니다. 우리의 원숭이가 살고 있답니다. 표적이 되고 있다는데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데요.